음성에 물류공장을 둔 풀무원 식품의 일부 운송차주들의 파업이 한 달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지역의 종교시민단체들이 중재에 나섰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허지희 기자입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차량에 그려진 회사 로고와 화물연대 스티커입니다. 풀무원과 지입차주가 트럭 외부의 풀무원 CI를 훼손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위약금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도색유지 서약서를 썼습니다. 이를 근거로 풀무원은 화물연대 스티커를 못 붙이게 했고 노조원들은 차량에 스티커조차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노조 탄압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사태는 풀무원과 지입차주 사이의 갈등이 CI 문제가 도화선이 돼 폭발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달 넘도록 몇 차례 진전 없는 교섭만 진행된 이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페널티 조항을 빼고서 다시 제안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제안을 한 것도 위에서 컨펌이 아직 안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지난달 4일 시작된 파업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파업 참가자들이 천막에서 생활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지역 13개 시민단체들이 풀무원의 책임있는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필요하다면 3자 간 대화로 사태를 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풀무원은 양자 간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3자 대화는 거부했습니다. 창구를 일어나하여 지속적으로 대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엑소포레싱 물류 실무 책임자가 대화에 임해 나갈 계획입니다. 파업 초기 대체 운송 차량에 유리구슬을 쏘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화물연대가 혹은 자작극이라는 아무 근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화물연대의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이번 사태는 당사자 간 제대로 된 대화 없이 또 한 번 확산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재희입니다.